으흐흐 일단 게임에 집중할게요 야 이건 안 뒀으면 안 되겠다 그냥 몹이 녹네 이번 절개로 가야지 아니 쟤 전사가 장난 아니야 지금 팟에 적응하고 있다고 아니 딜이 탱커 딜이 장난 아니야 와 아 아 아 아 아 tym 뭐 폴링 안하고 저렇게 돌지냐 그냥? 아 무서운데? 문 앞에선 폴링이라 그랬는데? 아 무서워 스피드한 진행이 독이 될지? 넵 쫄부터 얘들아 놈들을 처치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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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드 딜 봐 장난 아니다 아니 저 두 명의 딜이 미친 거예요 내가 나쁜 게 아니라 하 하 저 두 명의 딜이 미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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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 명이 미친 거야 내 딜이 구린 게 아니라 뒤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에든 할까봐 에든 할까봐 지금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안전하게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탱커에서 앞서지 않는 선에서 에든 나와서 욕먹는 것보단 낫잖아 딜이 너무 좋아 지금 내가 딜 뽑을 시간을 안 줘 절개도 좀 쌓아야 되는데 지금 투 포인트 되기 전에 녹잖아요 딜이 내가 딜을 할 수가 없어 예, 조드 딜러예요 지금 스탯을 쌓을 수가 없어, 스탯을 인지야 좀 쌓이네 이렇게 스탯 쌓이면 나도 높다고 근데 스탯 쌓일 시간을 안 줘 스탯이 안 쌓여, 스탯이 이제 좀 스탯이 쌓이고 그러면은 좀 딜이 나오는데 이거 뭐 스탯 쌓을 시간을 안 줘버리니까 얘네들이 딜할 시간이 없어, 딜할 시간이 그 전에 얘네들이 녹여버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건 뭔데 계속 들어와 있지? 아, 야수의 오라? 달달님 이 오라 종류도 빼야 되겠다 오라 종류는 다 빼야 되겠다 여기서 난도 쓰는 것보다 절개 쓰는 게 딜, 딜 더 나와요 지금 이 팟에서 난도는 의미가 없어요 쫄에서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팟 난도가 난도질이 의미 없습니다 1스탯에서 더 안 나와요 봐봐요 다 내가 해봤다니까 여기서는 절개 써야 돼요 절개 너노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오 찾기 한 손 축하 이거 달빛야수의 오라 이거 달빛야수의 오라 달빛야수의 오라 아니 난도 써봤자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보여드려? 아, 진짜 자, DPS 얼마 나오는지 보세요 지금 1난도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믿어 버을 계속 쌌죠 네, 이거 봐 그냥 절개 쓰는 게 더 나온다고요 몇 번을 얘기해 내가 어? 내가 다 서버 하는 거라고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날리는 게 아니라고 어? 이렇게 못 웃는 팟은 난도는 필요 없어요 절개 음 음 게임을 막상 안 바뀌는게 뭔 소리야? 뭘 켰는데? 화면 나가봐 도건 제가 놓쳤어요 그건 인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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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간단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렇게 문이 닫혀 있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저번에 먹었어요. 어저께. 어저께 먹었어요. 그거 매번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어저께 먹었어요. 작자님한테 헤럴드 얘기해줘야 되나? 원자들이라 상관없죠? 작자님... 2층... 2층... 아, 오케이. 아니, 아니, 저기... 아니, 아니, 저기... 지금 저도 제코가 석자야. 지금 저도... 제코가 석자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이루지 칠러 키우셨어. 나 이쁘다. 나 이쁘 영웅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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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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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도망 끌고 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감사합니다 로머 온다 티를 한 번을 못 끊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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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답변 왔어요 이제 답변 보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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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라 종류는 다 빼야되겠다. 시간이 없는 오라들은 빼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들어온다. 이 버프 알비미 위코오라가 진짜 좋아요. 아니야 이거 달달님이 성기세오라도 빼줬어요. 달달님이라면 내일이면 아마 빼줄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달달님이 성기세오라는 빼줬어요. 오 했다 발차기 두루오라라 스킬이 안되나? 기사처럼? 내일 달달님의 능력을 한번 지켜봐야죠. 이미 뺐어? 이미 뺐대요. 아니 이게 위코오라라 조절이 가능한거에요. 달달님이 이미 뺐대요. 달달님이 아마 업버전 배포할거에요. 달달님이 달달님이 업버전 배포할겁니다. 여긴 꽤 기네. X는 뭐야? X를 나중에 치라는 뜻이겠죠? 어려워 해골을 아예 안 찍어요. X도 지금 처음 찍었어. 그래도 스피드하게 잘하는거 같은데? 저 빼고 다 잘하시는 듯? 처음보는 accomodas 네가 쏘옥 소아 쏘옥 아 아 잘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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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 이게 2번방이에요 자 이제 발차기 적응했어 수호병의 발차기 여기가 막본가본데 느낌의 맞네 왔네 5불신을 6불신을 6불신을 7불신을 5불신을 7불신을 1불신을 1불신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패스 아 목줄 아니 근데 저 전사가 언제 들어갈 줄 알고 내가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데 전사마다 들어가는 타이밍이 틀리잖아 또 내 눈 앞에서 깜짝거릴 수도 없고 아직 초보라 그건 좀 더 내가 익숙해진 다음에 그래서 잘못한 에드나무 욕 대박 먹는 거 아니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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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전사 이송 마부했나봐. 아, 오버오버 날렸다. 조조하기 쉽지가 않아.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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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F Ep 박재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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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내방인 것 같은데? 맞아요? 다 잡으라는 게 이거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길을 보는 건가? 아니면 전화 중인가?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 사제 엠탐? 오우, 처음에 인도 나오면 정신이 없어. 여기? 여기? 뭐야? 아, 나 씨... 설마 문에 껴서 죽진 않겠죠? 이거? 자, 문에 껴서 죽으면 어카다 이거. 화이트 메인 누구예요? 화이트 메인이 누구예요? 보스인가? 화이트 메인이 누구야? 단상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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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아, 오케이. 아, 둘이 같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탱커가 올라가면은... 탱커가 올라가면은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탱커가... 단상에서 안 잡겠죠? 그러니까 마스님이 단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겠죠? 네, 저 단상이 안 올라갈게요. 올라가면 소멸? 알겠습니다. 근데 단상이 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벽착붓? 야... 단상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 에드! 아... 양쪽 방에 있는 몸?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대박이다. 아...! revers어납니다. 놀자. しょ Ramses 그래서 노트북 못했어? 했어? 오빠가 한번 봐야 돼? 알았어 오빠가 한번 볼게 아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도 기럭을 남겨놔야 되는구만. 힐을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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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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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주... 이 빨간색이야. 이 빨간색이야. 42렙이네? 이 빨간색이야. 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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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간색이야. 이 빨간색이야. 이 빨간색이야. 이 빨간색이야. 배선부터 정해야 합니다. 천 철퇴 장수하세요 와 빡시다 그럼 이제 기와나오면 되는거죠? 저거 양손인데? 양손이잖아 이거 양손인데 어떻게 먹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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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